여러분들 코인 올라간 거 보이시죠? 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.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이거 흐름 탔습니다 여러분들.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들.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예. 제가 봤을 땐 이거 바로 갈 수도 있어요. 40만원까지 50만원까지 느낌이 그럽니다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갈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래서 맨날 포수하고 그랬어요. 사진에. 상승 흐름이 나와버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. 폭발하네요 여러분들. 도지도 앞으로 이제 같이 가니까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먼저 올라왔잖아요. 도지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도지도 갈 것 같아요. 리플도 보면은 근데 호재 뉴스 나왔었는데 어저께 내가 봤는데 이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전달 못했는데. 리플로 감니다. 여러분들. 예.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얘기했죠. 1000만원 간다고.. 크으. 이렇게. 얘는 한 번에 뚫어버리네요. 예. 한 번에. 얘가 얘도 비트코인만큼 어.. 파기력 있는. 비트코인의 첫번째 아들입니다. 여러분들. 예. 조금 라이트 코인인가? 라이트 코인도 비트코인에서 나왔는데 아마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같이 갈거에요. 비트토렌트는 움직이면 아직 안나오는데 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얘도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. 여러분들 비트토렌트 걱정하지 마시고 이더리움 제가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은 소화하게 될 것이다. 라는 호재누스 때문에 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갑니다. 일본봉을 보면 난리 납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일본봉을 봐보세요. 400만원부터 416만원까지 한 번에 가버리죠.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5만원까지 갔었지만 많이 못갔다.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에 10분의 1 가격 가는건 코인팔의 정설이다. 이더리움 가격의 10분의 1 그러면 40만원 간다는 얘기에요.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요. 예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진영에 있던 그 폴카답 개발자 개빈우드 그 다음에 에이다 개발자 찰스 호스키스는 여기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분명히 했을거에요. 자기들은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 비탈리포트에 더 잘 됐지만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가격이 높아지는 걸 자기도 기분이 죽을 거 아닙니까. 그러면은 에이다 개발자 주변이나 개빈우드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를 했을 거에요. 뭐 큰손들도 그 개빈우드 하고 찰스 호스키스 하고 어 이 관련된 그 투자 투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마 연관이 됐을 거에요.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이걸 살 거에요.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.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여러분들 그때 천만원 간다고 이거 예 원래 이거 그때 20만원대 상장 했을때 그날 바로 10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. 예 다섯배 그냥 올라갔었어요.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이 없어 드디어 이게 힘을 받네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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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때 지금 이거 흐름이 한번 나오는데 이들은 클래식처럼 봐서 가로 갈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예 그때는 이제 이제 수익이 이제 안 나죠. 예 비트코인 캐시 예 갑니다.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이더리움도 맨날 제가 이더리움 기사 보내면서 여러분한테 간다고 얘기했었고 자 이제 이오스도 이제 흐름이 나와버렸어요. 여러분들 예 이오스 흐름 나왔습니다. 예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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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놈이 세죠.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올 줄이야. 그것도 바로 이렇게 자 이오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. 예 그렇고 자 비트코인도 지금 비트코인 어디 투자한다. 어디 채굴한다. 뭐 여러가지 호진수를 아주 겹경사로 얘기한다는 건 뭐죠. 자 비트코인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. 뉴스 많이 보셨죠. 자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형제들 형제들도 간다. 근데 15만 2000원 뚫어버렸죠 여러분들. 자 이렇게 뚫어버려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자 16만원에서 한번 내리는 흔적인데 어 이거는 그냥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띄울 것 같다. 예 그렇게 봅니다. 예 투자에 참고 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예 그런거고 체인 링크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. 자 여기 54,000원 이제 뚫어버렸고 이제 한번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다 왔네요. 8만원까지 자 8만원까지 올라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한번 내려준 거고 자 이거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내일부터 아이 그냥 주구장창 갈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쉬었는데 어 이거 체인 링크도 보면은 어 이더리움 클래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느낌상 그렇고 자 중국 코인 지금 이오스 좋죠. 자 이오스도 좋고 어 네오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. 뭐 네오는 뭐 기사는 못 봤는데 자 중국 코인 중에 이 이놈 이제 퀀텀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10만원 이상 갈 것 같아요. 예 제가 볼 때 그리고 어 퀀텀이 어떤 소식이 나왔죠. 트위터 가보면은 어 230여 개월 국가에 어 뭐지 결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초고속 거래를 위한 하드포크가 구현되어 버렸어요. 지금 거래가 빨라진다는 거죠. 퀀텀이 에 퀀텀이 지금 어 뭔 밸류 네트워크는 뭐지 라이브 채팅 아무튼 퀀텀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. 여러분들 아 이거 나왔죠 자 이거 가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자 지금 트레벨라 여기가 그 여행사 여행사 예 카르 그때 뭐 다른 코인도 있었는데 아 그 코인 잊어먹었네 그래서 큐텀은 230여 개월 국가에서 220만개 호텔 주택 600개 이상의 항공사 4만개 40만개 이상의 활동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예 자 이거 이거를 또 캡쳐를 해야겠네 자 결제 지원한다 트론을 아 트론이 아니라 퀀텀을 자 이게 나와 버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버린 건 뭐냐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예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 트론 이게 퀀텀 이런거 여기 트위트 갔어서 팔로우 팔로우 안됐네 네도 하고 코모도 가격 올라가기 전에 이런걸 띄우니 엑스 이런것도 하고 아이오터도 하고 이더름 클래식도 하고 이더름 클래식도 이제 가서 어 비탈릭 부테린 이 사람이 이더름 만든 사람이죠 예 이 가서 어 팔로우 에 가서 이제 뭐냐 그런것들을 뉴스를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퀀텀이 이제 230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퀀텀이 가게 되게 되면 중국도 같이 간다 자 네오도 가고 퀀텀도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면 라이트코인도 동생이니까 다행히 가겠죠 예 그래서 398,000원을 뚫었으니까 얘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주봉 이건 240원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240에서 자 여기 보면은 얘도 여기도 뚫어 버렸어요 얼마를 뚫었냐 163을 뚫어 버렸어 한번 올라왔다 왔네요 169원까지 트론도 흐름이 아주 좋다 자 스텔라도 얘기했지만 스텔라 이제 어디랑 이제 지금 뭐 대출 서비스랑 이런게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스텔라도 가게 돼 있고 메디블럭 흐름은 좋지 않으면 좀 기다려야 되요 메디블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여기서 좀 내려갔다 갈 것 같아요 예 메디블럭도 제가 봤을때는 흐름이 그렇게 거래량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 이제 메이저 콘이 간 다음에 그 돈에서 이제 수익 난 금액을 일부 가져와서 이게 저기 메디블럭에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아 코인도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팔아 버리고 다른거 샀는데 이거 어떤거 투자하는 다른거 샀거든요 남들한테 돈 준 것도 있고 돈으로 결제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 시아 코인 엄청나게 갈 것 같습니다 시작 코인 예 그럼 sv 대조스 에이다 포카다 칠리즈 근데 이제 디실렌틀랜드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랬고 음 세일업 많이 갑니다 세일업 이거 엄청나게 100만원 갈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 수수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더리머 같이 가던 것 같은데 예 아직 못가고 있고 코스모스도 장투로 엄청 좋고 스토멕스는 결제 지원이 되고 엠블도 되게 이런게 많고 협력사가 그 동남아시아에 많고 피에이티도 좋고 앵커도 좋고 엔진코인도 좋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좋아요 저스트도 좋고 예 코인 근데 코인을 샀다가 자기가 수익이 안나고 답답하면은 다른거 사는 것도 괜찮나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바꾸게 되면은 그 수수료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그러니까 어느걸 빨리 빨리 선택하셔서 좋은 제가 저기 그래도 남겨놨으니까 장투정목을 사서 좋은 수익 거짓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